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역사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먹지요. 하루 3끼에다가 중간중간에 간식까지 음식 먹으면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맵고 짠 음식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특히 위관련 질환이 정말 자주 생긴다 하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절반 이상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국내 위관련 환자 수가 연간 10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위험 환자가 급증을 하고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위험 환자가 많다고 해요. 위험만큼 또 자주 걸리는 질병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위염류성 식도염입니다. 우리 시큼한 위산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서 목구멍이 따끔따끔하고 또 가슴으로 속쓰린 느낌이 쫙 나타나면서 아프기도 하죠. 우리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입맛이 자꾸 떨어진다. 특히 입맛이 떨어지는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기시기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서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입맛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소화기능이 떨어지니까 식사를 해도 불편함을 느끼고 위장운동이 잘 안 되니 음식물들이 안에서 가스가 차거나 또 이제 운동이 안 돼서 대변 보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덜하게 되죠. 동시에 양질의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몸이 약해지고 이는 또다시 위장기능이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또 영양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또 피로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잘 먹는다는 거는 한 생명이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잘 소화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천년 묵은 산삼을 매일 먹어도 소화를 못하면 그냥 몸에 좋은 똥이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나이 들수록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력, 면역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소화력입니다. 그리고 그 소화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이 위와 식도입니다. 식도는 우리 음식물이 타고 이제 위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식도 끝에는 우리 항문처럼 입구를 꽉 조아놓는 관략근이 있어요. 이 덕분에 우리가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않게 도와주죠. 이 위에는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성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위산 덕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단백질이나 음식물들을 분해를 하게 되고요. 나쁜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산을 담고 있는 위는 왜 녹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이 위점막 세포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위를 뜨거운 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아니면 위점막을 보호하는 점막층이 부족해지면 위세포가 점점 손상이 되고 우리가 이를 위계양, 위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산을 막는 이 식도관략근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이제 위산이 과대하게 분비됐을 때 위산이 역류를 해서 우리 식도에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위영유성 식도염이라고 부르죠. 위염이랑 이 위영유성 식도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맵고 짠 음식이나 알코올 또는 폭식, 늦게 먹는 야식,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흡연, 헬리코박토, 파일로리균처럼 굉장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근데 위와 식도의 점막세포가 다른 장기세포랑 다르게 회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보통 위세포 하나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2, 3일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급성 위염 걸렸을 때 치료량 먹고 식사관리 잘하고 이러면 금방 낫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위염이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위염 증상이 3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요. 만성 위염이 됩니다. 만성 위염이 생기면 위산이 위세포 점막층 아래층까지 녹여버리는데요. 이로 인해서 위 점막이 얇아지는 것을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라고 부릅니다. 위축성 위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환자 중에 40대가 38%, 50대가 28%로 이제 40,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전국적으로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위축성 위염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세포 손상으로 위세포가 변성이 되게 되는데 이를 또 화생성 위염이라고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화생성 위염 환자들은 15년에서 20년 이후에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만성 위염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치료 약하고 영양제도 좋지만요.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식습관인데요. 맵고 짠 음식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요. 최대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또 자기 2시간 전 이전에는 음식물이 위 안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번 먹을 때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충분한 휴식과 금년 또 음주를 줄여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위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료 3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술, 커피, 탄산음료 이 3가지만 줄여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염과 위영유성 식도염에 좋은 영양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DGL 추출물이라는 감초 추출물입니다. 우리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 한방에서도 이 감초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초인데요. 이 감초는 항염증의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성분 중에서도 혈압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을 감초에서 제거한 영양제가 바로 이 DGL 추출물입니다. 이 DGL은 점막의 활동을 촉진해서 위와 장의 점액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점막을 강화해주는 작용을 해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된 사람들 또는 위영유성 식도염, 위염, 위계양 환자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실제 위계양이 있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6에서 12주간 실험하는 결과를 보면요. 이 760mg씩 1일 3회 DGL을 복용한 환자군과 일반 치료제, 우리 흔히 위염일 때 먹는 재산제를 복용한 환자를 비교하니까 치유된 계양 정도가 일반 약을 먹은 환자들과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그만큼 위계양과 위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우리 정의형외과나 내과에서 소염진통제 오랫동안 드신 분들 항상 속쓰리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소염진통제나 또 커피처럼 카페인 많이 드셔서 생기는 위계양의 예방을 효과하는 효과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이 DGL은요. 한 알에 한 400에서 500mg 분량이 들어있고요. 1일 3회 식전에 복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부작용은 크게 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하루에 한 3g 미만 정도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두 번째로 추천드린 영양소는 바로 아연 엘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아연은요. 사실 면역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아연은 우리 몸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만능 미네란인데요. 신체의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약 2천 개 이상 효소에서 필수적인 부품으로 작용을 하죠. 또 이제 엘 카르노신은 포유류, 특히 심장 근육과 골격근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사인데 위장을 메꾸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위와 장의 점막 조직의 빈 곳들을 시멘트로 채워서 이제 계양 효과를 계산하죠. 아연 엘 카르노신은 이런 아연과 엘 카르노신을 1대1 비율을 혼합한 물질인데 위계양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계양이 있는 66명 개인한테 매일 150mg, 한 두 캡슐 분량의 아연 엘 카르노신을 복용하게 했을 때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과 비슷한 점막 치료 효과를 보였다 해요. 또한 이제 소염진통제를 많이 먹어서 생긴 위장염이나 헬리코박터균이 있으신 분들의 염증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위험이 있으시다면 꼭 드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 약 한 캡슐에 이 아연 엘 카르노신이 한 75mg씩 들어있어서 1일 2회 공복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위계양, 위염, 영수성 식도염은 이 위산 분비가 과다해서 생기는 게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50, 60대 분들은 오히려 이 위산이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위산저하증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이라든가 다른 소화효소의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위장약을 너무 많이 처방받아서도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정렬외과나 내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이 위장약이 거의 대부분 함께 들어가거든요. 특히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쓰이는 이 PPI라는 약물이 있는데 얘네는 정말 강력해요. 당장의 속씨름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위산 분비 세포를 완전히 억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여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위산이 싹 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 위산 분비 저하증이 생기면 우리 위에서 음식물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에서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이 십이지장과 대장,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부위도 소화 과정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트렴이 자주 난다거나 음식을 먹고 한 시간 이내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위산이 과다한 건지 아니면 위산이 부족한 건지를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속쓰림 증상이 있는데 식사 전에 속이 쓰리면 위산 과다 식사 후에 속이 쓰리다면 위산 저하를 의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식물이 올라오면 위산 과다의 확률이 높고 쓴물이 올라오면 위산 저하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위산 분비가 그러면 저하된 환자한테는 이 위연막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위산 과다인지 위산 저하인지 잘 구분해서 영양소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산 저하증에 추천하는 영양제는요. 먼저 베타인 염산과 펩신이 있는데요. 이 베타인 염산은요. 곡물이나 비트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이름에 염산이 붙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위산이 부족한 위에 직접 산성 성분을 보충해 줍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위산 저하증 환자가 베타인 염산을 복용하면 좀 한 시간 이내 단기에 좀 빨리 효과를 보이거든요. 시중 제품을 보면요. 이 베타인 염산뿐만 아니라 펩신 효소도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보통 한 캡슐당 베타인 650ml, 펩신 100mg 정도가 들어있고요. 소화 효소제이기 때문에 식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1일 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위와 식도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위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이 인생에 큰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먹은 음식이 탈나지 않게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